안녕하세요. 최민경입니다. 바캉스 다녀오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바캉스 다녀오시고 나면 기미가 생기는 경우 많죠. 특히 자외선에 뜨거운 열에 얼굴이 빨간하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미가 새카만하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새카만 기미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썬본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의 단점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아우 뜨거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셨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씩 한 번씩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좀 덜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에 한 번씩 꼼꼼하게 잘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빨간해지면 바로 기미로 변해요. 바캉스 때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 준비물 첫 번째는 선크림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팩이에요. 일회용 마스크팩. 가자마자 냉장고에 일회용 마스크팩을 넣어두세요. 가족들의 인원수대로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 바캉스 끝나고 물놀이하고 산에 가고 놀이동산 가고 막 재밌게 야외에서 막 놀았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와 보면 얼굴이 빡! 칼가 나잖아요. 그때는 냉장고에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꺼내서 얼굴에다가 팩을 해주셔야 돼요. 순서 알려드릴게요. 세안했어요. 세안하고 일회용 팩 뜯어서 붙이고 20분 정도 붙여두셨다가 떼고 영양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시고 주무셔야 피부 장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비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이유는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뽀얀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그냥 주무시게 되면 피부 장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떼어내고 영양크림을 꼭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완벽하게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수분이 밤새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양크림을 덥다고 안 발라주면 밤새 피부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들이 다 증발해가지고 기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팩을 안 붙이고 또 영양크림도 잘 안 바르고 피부가 빨간한 상태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새카만 기미를 보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 번 이렇게 생긴 기미는 정말 아로마데라피 관리를 잘해야 2, 3개월 정도 후에 깨끗하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기미 평생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색소를 만드는 이 자외선은요. 기미를 만드는 나쁜 음음이지만 그렇지만 피부에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 두피나 이 피부로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야만이 뼈가 튼튼해지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는 그룹병 같은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피부에 있는 상제균들이 많을 경우에 살균하는 소독 효과도 있고요. 또 피로를 풀어주는 강장 작용도 해요. 물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하죠. 너무 많이 돼서 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피부가 붉어지고 더위를 만나서 문제이죠. 하지만 적절한 자외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단점이 있어요. 물론 색소침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홍반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보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져요. 그리고 일광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또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주의하시는 건 맞겠죠. 바캉스에서 얼굴이 빨간해지며 기미가 생기니까요. 일회용 마스크패에 20분 한 이후에 크림 바르면 예방이 된다고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런데 팔과 다리 등에도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썬번이라고 하는데요. 막 쓰라리고 따갑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쓰라리고 따가울 때는 불가리아 라벤더 원액을 5분에서 10분마다 한 번씩 계속 원액을 발라요. 바르다 보면 한 4, 5번 정도 바르잖아요. 그리고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와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를 반반 혼합을 해두고 그것을 위에다 또 발라요. 이것은 영상 끝부분에 브랜딩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디에도 붉은기가 가라앉고 나면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요. 피부가 다 탄 피부가 죽어서 각질층이 막 너덜너덜어덜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때를 미시거나 집어뜯으면 피부가 다쳐서요. 그 피부가 다친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갈라진 틈바구니로 피부 상체의 균들이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피부가 염증이 생겨서 또 자외선을 보게 되면 색소 침착이 되게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때를 밀거나 긁어서 집어뜯거나 하지 마시고요. 샤워를 맹불 샤워하시고 나서 스윗알몬드 캐리 오일을 바디 오일로 발라주시면 돼요. 물론 스윗알몬드 캐리 오일에 마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다를 코나볼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더 빨리 깨끗하게 없어져요. 바르실 때는 바싹 마른 피부에 바르면 겉돌아요. 오일이 겉돌지 않게 편하게 바르는 방법은 샤워 후에 물기가 있을 때 욕실에서 물과 함께 섞어가면서 오일을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막이 만들어져요. 마사지를 좀 오래 하셔야 되긴 하지만 물이 많이 증발되진 않고 오일과 섞여서 막을 쫙 만들어요. 그렇게 비벼서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기를 추천하고요. 또는 너무 너덜거리고 너무 보기가 싫으면 거즈에다가 또는 화장솜에다가 스윗알몬드를 축축하게 묻혀서 덮어놓으시면 돼요. 한 30, 40분 정도 덮어놨다가 떼잖아요. 떼고 문질러서 흡수시키게 되면 그 다음날 광빛이 나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어뜯거나 긁거나 때를 밀지 않으시면 돼요. 썸본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은 불가리아 라벤다만 발라주시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수시로 계속적으로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원액을 바르시면 되고요. 그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이 가라앉히면 그 다음에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라야 되는 와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다 두 가지를 혼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된 10mm 공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티트리 먼저 브랜딩 하겠습니다. 브랜딩 하실 때 속뚜껑을 따야 빨리 브랜딩이 가능한데요. 방울방울 할 경우 10방울씩 브랜딩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속뚜껑을 땄을 때는 접으시면 이렇게 드롭 드롭 뚜껑 속뚜껑이죠. 갖다 대고 5mm 반만 5mm만 담으세요. 5mm 담겼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라벤다도 5mm 브랜딩 하겠습니다. 턱까지만 채울게요. 10mm 영상 틀어 놓으시고 따라 하시면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브랜딩 하실 때는 이 턱 보이시죠? 찰랑찰랑 여기가 10mm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 그냥 대고 또닥 소리 날 때까지 이건 안 잠겼어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부위가 파여져 있죠? 이 상태에서는 잠긴 게 아니에요. 또닥 소리가 나야 돼요. 또닥 소리 날 거예요. 들어보세요. 소리 났죠? 또닥 소리가 나면 완전히 잠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50번 정도 흔들어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벤더와 두 가지 와이드 티트리와 브랜딩 한 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얼굴이 빨간한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빨간한 그 부위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뽀얀하게 한 상태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빨간한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게 되면 새까만해진다고 아침에 그래서 이 빨간한 붉어진 썬번이 일어난 피부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는 팩을 준비했어요.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여러분도 많이 갖고 계시죠? 들수시면 냉장고에 넣고 여름에는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녹차나 로즈 콜라겐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예민한 피부나 각질이 좀 있는 피부는 쌀겨가 되게 좋고요. 좀 시원한 거 상큼한 거 원하시면 레몬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마스크팩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 알로에 마스크팩을 대수시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얼굴이 붉어졌을 때는 이 알로에 마스크팩을 꺼내서 패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서 20분 후면은 떼어내보면 피부가 뽀얀해져 있을 거예요. 썬번 이후에 바디의 등이나 팔이나 다리에 각질이 너덜거리면 막 집어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팩을 할 수 있는 스위 단몬드예요. 멸근 거지가 이렇게 있어요. 약국감에 많이 팔아요. 이런 멸근 거지에 축축하게 묻혀서 붙여도 되고요. 부위가 작으면 이런 화장솜에 묻혀서 붙이셔도 돼요. 스위 단몬드 한번 묻혀 볼게요. 이렇게 거지에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묻어나죠. 물론 부으셔도 되는데요. 쏟으실까봐 이렇게 스포이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묻혀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각질이 많은 곳 특히 이렇게 팔 이 위쪽에 많이 새카만해지잖아요. 너덜거리는 곳에 이렇게 팩을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촉촉이 묻혀서 저도 여기에 예전에 썬본이 있어가지고 각질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한 3, 40분 이상 있으면 각질이 부드러워져요. 그때 떼어내시고 이렇게 두들겨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문주르고 두들겨서 흡수시키시면 된답니다. 스위 단몬드 바디홀로 쉬어도 되고 100ml 스위 단몬드에 라벤더와 야생 와이드 티트리 여기 100ml 스위 단몬드에 불가리아 라벤더 15방울 와이드 티트리 15방울 브랜딩해서 바디올로 사용하셔도 각질이 빨리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썬본을 사용하는 오일 브랜딩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려요.